퇴각 전쟁 들어갔다 하는 척하고 튀어나와야지 아 아 목욕 한번 하고 어디야 그래 바로 이곳이야 가자 동생을 찾기 위한 여행 야 그래도 이 주인공은 진짜 동생을 찾기 위해서 전세계 여행이라도 하지 우리는 뭐합니까 여기야? 선수집에 있나? 어 이모탈 싫어 동생.. 동생이 어디있을까? 공중 목욕탕에 가면 동생 있으려나 도서관 논문자 비서 두개의 큰 고분 아래에 교회에 성묘이 지어졌고 돌들이 토종 북유럽이 이겨도 덴마크와 기독교의 과정에서 과도기를 나타내며 큰 돌은 종종 덴마크의 세례인증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except 두두개.... 도서관 넜 transpose 슈 아까랑 똑같은거 먹어요 문바사? 문바사야 아이씨 알렉슨드리아야 아이 매첸 이춘의 북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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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어 이거 갔다 알렉슨과 바트만 사이 다시한봉까 바쿠의 남서부 짜증나네 아까 뭐라 그랬지? 동생이 어딨다 그랬지? 카즈빈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을 찾아라 카즈빈의 북동부? 여기야? 카즈빈의 북동부 고간무역소 야만인 요새 타면 나오려나? 여긴거하다 여기다 여기 당신은 알라모트 요새를 찾아왔다 당신의 알수없는 위협을 느꼈며 당신은 뒤로 넘어졌다 발에 목걸이를 주워라 목걸이 주웠어 목걸이 주웠어 목걸이 주웠는데? 이제 돌아가면 되나? 명예는 개 미친듯이 오르는구만 오라네 아카데미에 보고하라 아아 진짜 너무 멀어어 아이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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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한번 먹고 오랑까지 쉬지않고 바로 뛰어 이 정도 정력은 돼야 이 정도 정력은 돼야 아아 세계여행하기 개빡 요새를 찾았어 접근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어 무언가가 숨겨진 느낌을 받았어 약속했듯이 당신에게 정보를 주겠어 그녀의 삼각지붕이라 불리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 종종 무법자들과 귀족들이 목격되어 이 장소에는 세계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장소요 난 내 여동생과 나 사이에 모든 장애물을 부셔버릴 거요 행운을 비워 목걸이를 보고 하는 걸 깜빡이 잤다 아마 필요 없는 것 같다 안디오크 근처? 안디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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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디오크가 어디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면 정확히 알고 있지 여기지 아 여기네 삼각지붕 가자 빨리가자 쉬지 말고 달려 어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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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이거 뭐 대항의 시대야 도착했쥬? 학자는 당신이 이 장소가 뭔가 수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소에 음란한 여성들을 소리로 가득차했다 ası거야 틀림없이 매춘구리다 건물로 들어가라 이 지랄 할 줄 알았다 내가 이 지랄 할줄 알았어 이 지랄 할 줄 알았어 실음소리 내는거 봐라 이거 어어어 어허 어허어허 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 어허 시름소리 내지 마 어떻게 생겼나 보여줄까? 흐흫 흐흫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요 동생 여깄다 아이 미친 드디어 너를 찾았어 정말 오빠야? 오 세상에 여기 빠져나야돼 알겠어 뒤로 조심해 아 쓰바라 시 동생보다 죽는거 아니고? 어! 한명만 죽이면 될거 같은데 한명만 한명만 아아아앙! 요 동생은 다시 사라졌다 다른 장소로 또 팔려갔다 아이씨 진짜 십자군 의용병? 우와 십자군 여기서 와? 음 병력은 안 없어졌어요 벌써 저장됐어 꿈꽃도 못해 아아아아 이모탈이 세다고? 오 그러면은 이라크와서 이모타를 다 구해 그냥 조선 도부수도 세요? 음? 조선 도부수도 세요? 자 강해지기 위해서 유학을 떠난다 그러면 어... 검이 어디가 세죠? 칼 엑스칼리버 영국가서 검을 사서 런던가가지고 검을 산 다음에 양손검을 사고 그 다음에 그걸 들고 다 죽이러가자 다 죽이러가자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건 아마 오늘 새벽에 올라가던지 아니면 내일 낮에 일찍 올라가던지 할겁니다 양손검 아 양손검 안팔아 양손검이 없어 양손검 어디서 안파나? 다 한손검이지 왜? 북런던으로 가야되나? 북으로 가야되나? 북런던 양손검이 어디가 유명하죠? 아니면은 암스테르담 가볼까? 독일? 독일애들 그래 독일애들 퀼른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류른베르크 야 프랑크푸르트 가보죠 제발 양손검녀 시대가 언젠데 양손검을 안팔아? 양손검 좀 파세요 제발 도르트문트? 양손검이 없네 어 방금 결투자 떴었어? 룩셈부르크에? 창은 안돼 아 창은 안돼 여기 EPL 아니야 분데스리가야 여기 다 한손검이네 클레이모어가 어디꺼에요? 클레이모어가 어디꺼에요? 혁준이 안녕 흐오헿 흐헤헿 흐하핰 혁준맘 애기 재방송 애기 보여드리면 안됩니다 어머니 애기 이거 보면은 성질 나빠져서 안 돼요 스코틀랜드에있다고? 스코틀랜드면은 완전히 여기아니야? 이리로 가야되나? 에버딘 가야되나? 혁준이... 혁준이 막... 아 왜이렇게 웃기지... 아... 왜이렇게 쎄지? 유럽인이라 그러는가 피지컬이 좋구만! 야 양손검을 안판다 어떡하냐? 양손검을 안판다 어떡하냐 양손검 일본에서 사왔어야 되는걸 그러나? 노다치를? 양손검이 없어 엑스칼리버 유적 돌면 나온다고? 엑스칼리버나 어디로 갈까? 외딴 섬, 검은 돌의 도시, 잊혀진 문명, 항우전기 유목민밸리 유물의 유목에서, 목초에서, 종교의 중심, 상징이 일단 연결된 것을 보여줍니다 중앙아시아 역사에서 오르콘 계곡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고 이곳은 몽고 유목민의 가축을 방목하고 목초지이기도 합니다 양천의 북동부 뭐야 얘는 얘는 갑자기 뭐야 별개 진짜 별거지같은 것들이 난리네 다 스파르타밖에 없어 우와 다 죽고 스파르타만 남았네 와 역시 총통수하고 편전사수는 최고야 와 투천 던지는거 봐 와 같이 싸워줘야되겠는데 같이 싸워줘야되겠는데 종회병이 종회병이 공격을 안하네 스파르탄이 스파르타 전사를 찍으면 안됐던게 버그야 칼이 칼이 칼로 공격을 못해 교목이야 뭐야 이거 야 왜이래 이거 다 어디갔어 야 우리편 다 어디갔어 노예된다 야 야 노예된다 방패 있는 애 없나 방패 있는 애 없나 가야 안아 유행 개발 체육 휩 해 나 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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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